지금 손에서 땀나 오 대박이야 어머 축하해 눌러봐 안 눌려? 지금 앉자마자 여러분 지금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뉴욕시티에서 한 4시간 반?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온 시골에 있는 카지노이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추워 그냥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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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축하해 터뜨려, 이쁜 오세요 잠시 좀 나갔어 등장 와 옆에 계속 터지는데? 터졌으면 좋겠다 오 터졌어 뭐야 뭐야 두개가 됐어요 우와 우와 뭔가 되게 대단한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축하해 터지자 일단 무료 게임 두번 얻고 그래서 한 7개 잘 찾아라 펜다가 많이 나와야돼 조금 알맞아 그러니까 돈은 이런데랑 맞히지나? 긁어진다 뭐야 일로와? 또 프리 게임 하나 거뒀어 오 엄청 많아지고 있어 오 야 이거 비쌌다 택다가 3개나 있어 눌러볼까? 어 놀랍다 어 놀랍다 우와 엄청 많이 났어 지금 아 이거 게임기 좋다 판다 있는 게임이 오 또하나 으어 오 나잇스러워 가자 나 큰게 하나 탈 수 있던데 응 아 오 와 하나만 터져라 터져라 펜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좋네 여보 판다가 계속 나와야돼 이거 게임이 크다 어 이거 이 미쉬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? 미쉬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? 이것도 많이 딴다 미쳤어 미쳤어 이거 대박이야 지금 손에서 땀나 대박이야 축하해 눌러봐 안 눌려?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또 떼 이거 또 떼 제발 이렇게 12분 땄어 앉자마자 거의 200불을 딴거죠? 네 이거 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 축하해요 지금 앉자마자 거의 250불 거의 300불 딴거지? 미쳤다 지금 앉자마자 거의 250불 거의 300불 딴거지? 미쳤다 아싸 아싸 나 누르자마자 지금 뭐가 터진 거야? 이거 게임 많이 나왔어 이번에? 오 50불 땄어 오 진짜? 아니야 엄청 많이 땄어 이거 눌러볼까? 어 우와 40불 땄어? 어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목표는 보너스 게임이 나올 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 나 지금 누르자마자 이렇게 띠리리리링 나오면 기분 좋지? 내가 한번 눌러볼까? 땅땅땅땅 오빠 이거 그만 빼자 아니야 아니야 본전이야? 그게 아니라 이 센터가 모자만 그냥 해요 보너스 보너스 나올 때까지 상품해서 이렇게 한 300개까지 보너스로 만들어보면 근데 나올 확률이 대단하다 잘 맞닿아 아 무서워 선생님 우리가 막 천부씩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막 지적대로 하고 있어 알았어 소금 또 된다 오빠 우리 아까 300 몇 불이였지? 네 3.3천 원 3.3천 원 3.3천 원 손 맛이 그리웠어 응 왜 자꾸 왜 뭐지? 내가 누르자마자 바로 터지니까 기분 좋네 오우 온다 왔어 왔어 아니 근데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이 정도면? 오!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이게 지금 이 양탄자가 와일드로 바뀐다는 거야 오!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아 이거 소리 때문에 주르릉 주르릉 하는 소리가 이 열저도 많이 나오는 얘기를 다 와일드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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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가 해 아 아쉽다 그럼 쉬었으면 다 부자 될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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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책임은 감사합니다.